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민규는 영상공부 성매경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오늘은 자카라타 파트를 끝나고 제가 쉬러 나왔습니다 네 그러십니까? 제가 제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들은 이제 다 이 카메라에 들어올 거예요 이 카메라는 언제 쓰일까요? 지금 쓸걸요 이제? 준비됐어? 내 신번에 놀랄 준비됐나? 어우 땀 많이 흘리겠네 오늘 난 이 셔츠를 당장 벗어야겠어 야 정말 나시가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시고랭이 유명하잖아 어... 고랭? 고랭!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어요 형이 한 손 알려줄 수 있는데? 오 축구한다! 형 축구 껴달라 하자 배구장도 있어! 한 번만 하자 아니야? 이거 봤잖아? 자 손 봐봐 손 보이지? 손 보이지? 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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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손에 힘을 풀고 해야 발이 자유자재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손 보이지? 윤기 형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윤기 형! 중학교 풋살대 1등 출신 아니야? 그치 응 나이 사면 또 깜짝 놀래 진짜로 잘 놀다 와 저희 두 팀으로 찢어서 놀 그랬습니다 잘 놀다 오렴 승부야! 승부야! 공부야! 승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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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작진 한국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축하하면 진짜 아기들한테 한 수 알려줄 수 있는데 민규야 빨리 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와 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봐 그래 해봐 보일 수 있게 내가 멋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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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냥 정말 더워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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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내가 또 키가 186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내가 또 큰일 나거든요 참고 있는 거에요 이거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어어 아 때려야겠어 때려야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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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버닝했습니다. 아 아까 실수가 너무 창피하고 배구하러 오게 될 줄은 그래도 몰랐어요. 너무 재미있다 근데. 에이! 에이! 오케이. 올 때 비타민 좀 많이 얻어서 키 좀 많이 클걸. 여러분 키울 때 어머니만 쇼핑 드리겠습니다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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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보고 말하지 마세요. 아 죄송합니다. 땡큐. 땡큐 소 마치. 하프 세이프 트립. 네 땡큐. 정신 차려지 마. 민망해 하지 마. 좋겠다. 너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 많아서. 진짜. 민기 형과 형 너무 고마워. 뭐 해줄까? 저 또 찍어요. 해. 오케이. 디스웨이 디스웨이. 어 안 찍고 있었어.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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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